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학년 2학기 수학 1단원의 8차시 도전수학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아보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2쪽 23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1번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8분의 5만큼 충전하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매시간 충전되는 양이 일정하다고 할 때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구하는 방법은 8분의 2를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 5로 나누면 되겠죠. 그 다음에 8분의 8로 만들려면 곱하기 8을 해서 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기자동차는 이렇게 매시간 충전되는 양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충전이 빨리 충전이 되다가 그 다음에 다 찰 때쯤에는 천천히 충전이 됩니다. 그래야 배터리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건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어진 조건은 무엇인가요? 조건은 지금 배터리를 8분의 5만큼 충전하는데 걸린 시간 20분이 주어진 거죠. 적어보겠습니다. 배터리를 8분의 5만큼 충전하는데 20분이 걸렸다. 이게 주어졌고요. 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 배터리 한 칸을 충전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고 그 다음에 다 채우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면 되겠죠. 그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나눗셈식을 세워서 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눗셈식을 세워서 구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나눗셈식을 세워 구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을 구하는 것 우리 이미 배웠었죠?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데 그걸 두 번 충전한다. 두 번 충전하는데 20분이 걸렸다. 그러면 한 번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0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 2에다가 8분의 5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8분의 5를 넣어서 8분의 5를 충전하는데 20분이 걸렸으니까 그걸 나누게 되면은 완전히 충전하는데 걸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은 20 나누기 8분의 5이고요. 이걸 계산해 보면은 곱셈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1분의 20으로 표현하겠습니다. 1분의 20 곱하기로 바꾸고 8분의 5를 5분의 8로 바꾸게 되면 약분이 되죠? 얘는 1, 얘는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 8에 32. 그래서 32분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2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쪽 보겠습니다.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요? 했습니다. 완전히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앞서 계산했죠? 32분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친구들하고 얘기해보고 자신의 풀이와 다른 방법을 찾아 정리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다른 친구들이 옆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옆에서 풀어줄 친구들이 없네요. 자, 그렇다면은 다른 친구는 어떻게 풀어볼까요? 자, 8분의 5를 충전하는데 20분이 걸렸다고 하면은 8분의 1을 충전하는 데는 이 20 나누기 5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8분의 8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20 나누기 5에다가 곱하기 8을 해주면 되겠죠? 8분의 1에서 8분의 8이 되기 위해서는 곱하기 8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곱하기 8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20 나누기 5는 4가 되고요. 4 곱하기 8은 3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비교해보고 더 간단하게 해결한 방법이나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했는데 식을 먼저 구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좀 더 쉽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둘 다 비슷한 거죠? 배터리를 8분의 1만큼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먼저 구하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누셈 식을 구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계산하기 편한 거는 나누셈 식을 계산하는 게 더 편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8분의 1을 먼저 계산해서 구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를 써보도록 할게요. 배터리를 8분의 1만큼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고 8배를 해주면 쉽게 구할 수 있다. 라고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는 이 방법이 조금 더 이해하기에는 편할 겁니다. 식을 만드는 거는 매번 계산을 해도 매번 헷갈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쉽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방법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보조배터리 그림을 보고 문제를 만들어 해결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충전 전에는 완전히 방전된 상태인데 4시간 동안 충전을 하니까 3칸이 찼습니다. 그쵸? 4분의 3만큼 찼다라는 거죠. 4분의 3 여기는 0이고 4시간 동안 4분의 3이 충전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자 보조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조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를 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해결해 봐야 되겠죠. 자 4분의 3을 충전하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4분의 3을 충전하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4분의 1을 충전하는데는 4분의 1을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 4를 나누기 3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4분의 1을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완전히 충전하려면은 1이 되어야 되겠죠. 4분의 4가 되어야 됩니다. 4분의 4를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 나누기 3에다가 곱하기 어떻게 해주면 되죠. 1에서 4로 4배를 했죠. 그러니까 4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4 나누기 3은 3분의 4가 되고 곱하기 4가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3분의 16이고 이걸 대분수로 고치게 되면은 5와 3분의 1 시간이 되겠습니다. 3분의 1 시간이면은 20분이 되겠죠. 그래서 5시간 20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풀만한가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 단원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풀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